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프로스포츠리그 TOP7 어떤 스포츠가 가장 많이 버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7위 라리가 스페인 프로축구 평균 연봉 약 30억 6위 NHL 북미 아이스 하키리그 평균 연봉 32억 5위 NFL 미국 프로 풋볼리그 평균 연봉 38억 4위 EPL 영국 잉글랜드 최상위 프로축구리그 평균 연봉 47억 3위 MLB 미국 프로야구 평균 연봉 48억 2위 IPL 인도 크리켓 리그 평균 연봉 63억 1위 NBA 미국 프로농구 평균 연봉 100억 이 중에서 저는 NBA랑 MLB를 가장 많이 접해본 것 같은데 평균 연봉이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오늘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프로스포츠리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